에그베 우상과 성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10분만 이렇게 묵상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좋은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묵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만 정말 깊은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이 능력 없는 현장이지만 계속 기도한다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구절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 권한다고 내가 봤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나가서 피제사드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몇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잘 지으면 어떻게 되죠? 좋죠. 여러분이 집을 잘 지으면 편리하고 잘 살 수가 있죠. 여러분이 몇 세 벅짜리 집을 지으면 좋죠. 나이가 들수록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언젠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느님이 부르는 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가기 쉽겠죠. 자녀는 엄청난 정녀에서 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다가 어느 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부신적거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법은 자꾸자고 바뀌어갑니다.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교를 지었는데 결국은 학교는 뺏겼습니다. 앞으로 시간표가 갈수록 회사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학교 발전에는 재벌들도 많은 거 가져가지 말고 나눠가라. 이렇게 자꾸 법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시대마다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볼이 벌어집니다. 그게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은 우상 만드는 데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후배는 사단을 섬기는 우상 신전 짓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로 이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 막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러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희생 재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덜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40년 끌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 작품 만드는 은약을 탁 잡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모든 걸 줄여서라도 1년에 한 1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엽다고 너를 한 20년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억은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혹시 남으면 자기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홀리메이션 오래 걸리더라도 내 인생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우상과의 싸움이요. 아니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성교 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헤롯 성전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큰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교 룸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이 230개 나라에 와서 훈련받고 거기서 포럼하고 장소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미 지역 성교 간다. 남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생님은 잘못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전 할 겁니다. 남미 사람을 부르세요. 미국으로. 진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로 나가는 거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남미 사람을 부르세요. 노사는 언제 가서 언어 배울 겁니까? 문화적으로 언제 할 겁니까?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는 내 감정을 없애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성교입니다. 그렇죠? 남미 사람을 부르세요. 그들은 훈련실을 대급 하세요.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다행스럽게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로 오셨어요. 우리가요. 인생 약품을 안 남기고 가는데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와서 내가 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하고 각인되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백이 전혀 없어요. 절호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런 중요한 다민족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진짜 사는 걸로 각인되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기도 속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가겠습니까? 일주일이면 갑니다. 40년을 연장시겠어요. 바보아이라도 이제 지나면 다 깨달았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큰일나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 회복해야 돼요. 종살이 한다고 노예 각인되어 있어요. 아직 복음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살리려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적어도 40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들과 많은 영적 싸움에서 인생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자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자식 장가갔다 이 말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은약 잡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모세의 출생을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보호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왕궁 안에 있으면서 모든 애급 우상을 파악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약을 진짜 붙잡는 순간 그것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막 중심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은약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산업, 직업, 학업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은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출애급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은약만 붙잡았는데 은약만 붙잡았는데 출애급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급의 모든 각인된 것을 벗겨낸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다구를 홍보했는데 하나님은 강다구를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도 부시자 사람. 악을 품고 했잖아요. 거래하지 마라는 겁니다. 기도 능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업 사업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체순이 났습니다. 통해를 통과시키면서 애급의 모든 때를 다 벗겨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주령기 14장 19절에는 주의 천사를 앞서 뒤에서 그냥 하나 잡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홀리메이션으로 사용해 줘. 하나님 나를 올바른 성교할 수 있는 이 교회 헌신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지금 다민족, 서울에 한 군데 모아놓고 모이는 사실은 싫어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다민족들 모아서 도와줘요. 그걸 싫어한다니깐요, 은근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자 관계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잡혀요. 해결이 되면 해결하기 전에 그런 사람께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심토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주 앉아 성경 말씀 편하고 이게 뭐냐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장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왜 이러지 마. 여러분 은약을 붙잡는 순간에 역사를 난다니깐요. 저 다민족들이 기중한 분들이 한국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이오. 은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가 점심 때 우리 우리 야마스미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약 앞에서 이제 뭐 메밀 국수 만드는 분이라며. 그런데 그거는 되었죠. 그리고 은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건 정할 것도 없어요. 전도하러 갈 것도 없고 사람 오는데 오면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이거 기도해라. 진짜 은약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시오. 진짜 은약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꼭 죽어야 되는 거 몇 번 겪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내면 안 죽었다니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가 죽어도 여러분은 못 만나잖아요. 간단하게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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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간단한 거예요. 미디언. 그리고 은약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배고픈 걸 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해주셨다. 이 말은 곡식을 거둬 먹고 먹어서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자연도, 어떤 능력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 But this means that no force in nature, no power can ever harm you or overcome you. What else? From that moment on, God gave them the Ark of the Covenant so that they can go forward centered on the tabernacle. And in order to house the Ark of the Covenant, the tabernacle was needed. What's contained inside the Ark of the Covenant? We see that from Aaron's dry staff, it began to bud. That was evidence. And it's contained within the Ark of the Covenant. What else? The jar of manna was contained inside the Ark. And what else? The word of God, the Ten Commandments that God gave on Mount Sinai was contained within the Ark of the Covenan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e covenant is unchanged. So that's why God commands to make that tabernacle. And what else? He's saying now commemorate the three feasts in a special way inside of the tabernacle. And give worship every Sabbath. Do not let this lamp go out. That's the key of living centered on the tabernacle. Do you understand? Raise up the Levi tribe separately. Don't give them separate duties or sign them different work to do so that they can just continue to have the light. The lamp shine brightly. May they continue to pray for the people. That's very important. So may you hold on to these three things as your prayer topic today. God raise me as a holy mason or raise me as somebody who can really partake in the personal missions. And raise me as somebody who can really pray inside the church. You need to resolve to do at least one of these three. So starting now pray for this. I would say, I would say, And there are times when sometimes I'm so overcome with ambition, I think I want to do all three of these three things before God. May you really pray for this. The day they applied the blood of the lamb, they came out from Egypt. That was the Passover. God leads the path that you take. That's the Pentecost. Everyone thought they would perish, but instead rather they had crops overflowing enough to store them in the storehouses. That's the ingathering. That's the kind of power that was revealed. At this time, God attaches to them, the people who will help them. At this time, God attaches to them, the people who will help them. Something unimaginable begins to take place.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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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2nd. 3nd. 1st. 3rd. 2nd. 2nd.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모든 지혜를 주어서 모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전도자를 도울 거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성교사를 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후대를 키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때부터 보니깐 기가 찬 인물을 붙이세요. 더 웃기는 일은 뭡니까? 라합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라합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구워받은 사람이 라합이요. 그렇죠. 거짓말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은약을 붙잡은 거예요. Rahab held onto the covenant.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뭐라고 핑계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착각해버리면 계속 착각합니다. 그래서 once you fall into one misunderstanding, it's just a big circle of misunderstanding. You think, oh, that person is really attacking me and tormenting me. Then you continue to think that way.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구나.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은 계속 착각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고 싶어. 그런데, 아, 저 사람은 말이지. 제 수소 사기꾸래야. 그 사람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런가.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은 완전 껍데기라. 그 사람은 완전 껍데기라. 그 사람은 완전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We can't vaunt with this delusion as we look at the outer shell of things. 모세처럼 착각할 때에는 처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랬어요. There are times when we fall into Mr. Shining just like Moses. We see that Moses at first says, I cannot go. He didn't even hesitate for a moment. He says, I cannot go. And he's right. If I go, I'll die. Because he escaped from that place. And he says, God, do you not know me? Do you not know who I am? God, who am I? 모세가 불신앙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모세를 지명수배된다 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게 가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왕궁 있을 때야 이스름이 들어오나고 이러지. 지금 쫓겨나와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도망다니고 있는데. And he's saying, how old am I? 그 때 한 삼십 대 때 부르지. 나이 팔십이나 돼. You should have just called me when I was in my thirties. He's already 80 years old now. 아니, 그것도 몇 명. 어? 옛날에 잘나갈 때 호위병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 부르지. 지금 혼자 도망다니는데 지금. When he had guards and sentry men, maybe that's when God should have called him, but now he's running away on his own. This is when God calls him. 내가 누굽입니까? And he asks, who am I? 내가 누군데 바로 안가게 가입니까? Who am I that I can go and stand before Pharaoh? Those words are not incorrect. 그때 하나님이 네가 모세야이냐 이렇게 대답하여야 되는데. 내가 누굽입니까? 야, 네가 모세야이냐 이렇게 대답하여. Now Moses asks, Lord, who am I? And we see God should have answered, you're Moses. 하나님이 완전히 동무서라 보이시. But God answers in a very non-sensible way. Moses says, God, who am I? 나는 요원이라 하겠어요. And God says, I am the Lord.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요원이라. I am the Lord. That's how he responds. There's nothing to say about that. 장로들에게 말하고 바로 왕에서 말해라. Go and tell the elders and go and tell Pharaoh that I am with you. 그것도 능한성으로. And I will be with you with my mighty hand. 그게 증거될 것이다. And that will be evidence to you.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는 성막이 중심으로 신원을 하다가 이제 가난 땅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언약의 중심으로 역사에 나기 시작하더라. They lived their life walk of faith centered on the tabernacle and because they had to go into Canaan land we see then the Ark of the Covenant begins to reveal its power.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홍에 가라지듯이 요단이 가라지거든요. We see that just the same work happened just as the Red Sea parted the Jordan River parted as well. He explains the reason for this. 부대들에게 말해라. You must now tell this to your descendants. How important is this? Raise up a memorial and explain this to your children. And if they ask well what is that then tell them we crossed over the Jordan River as if it were dry land. And what is the evidence of that the stones that were inside of the Jordan River. That's what God commanded and he also said but you must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and allow the priests to go before you. They go around the Jericho walls. And he says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and go around the walls. And why is it that they'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and God commands them to go around the walls of Jericho? He doesn't tell them t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to go in and fight. He says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and go around the walls. It's imprinted upon all of the people the word and the covenant of God. This is important. And this is also imprinted upon the people who are inside Jericho as well. Yo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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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God issues his command as you're going around the walls of Jericho. Don't speak a word. That's what he says. Keep silent is what he's saying. Because if you go around the walls speaking words of unbelief this unbelief is transmitted so quickly. We see that the words that save true words they're not imprinted so quickly but the wrong words are imprinted so quickly. If you say you need to live a good life and live a prosperous life it's not imprinted so quickly but when you say you should die right now that's imprinted on you so quickly. Those bad words are imprinted so much more quickly. And if they're going around the walls and one person begin to say what will happen if you just go around these walls like this and it'll just spread and that'll be the end of it. At the very end they all shout in a loud voice and then the walls of Jericho will fall. 과학적으로 무너진답니다 but 일단 돌 때 각인돼요. And we see that as you're going around the walls that itself allows us to become imprinted upon them. That's important.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각인됩니다. And it's imprinted even upon the people who are inside of Jericho. 자 이게 무너지니까 저 가난한 일곱 족속에 각인됩니다. when the walls fell we see that the seven tribes in Canaan land were imprinted with this as well. They began to shudder in fear. What is this? They fought the war against the Amorites the United Amorite And at this time what did God say? I will give you unprecedented and never to be repeated answers. Hold on to the covenant and God will raise you as the unprecedented and never to be repeated person. What does this mean? We have teachers and professors here. We have a lot of teachers like that. We have a lot of professors like that. Isn't that true? There are a lot of teachers who are well learned. That's not the kind of person God is speaking about. Yes it may all be the same position all the same teachers but they're different. You're different. Unprecedented.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line of work? It's different. You're different. You are unprecedented. That's what he's talking about. Never been before never will be again. 여러분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도하시면서요 부산 흑암 문화를 다 꺾는 거와 230개 나라 제자들이 몰려오는 걸 기도하면서 성경 건축 기도하세요. Starting now pray for church construction as you envision all the forces of darkness that the 237 nations breaking down all the culture of darkness in Busan completely crumbling down then God will answer you in advance and the covenant will absolutely be fulfilled. It doesn't just end there. 많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실 것 계속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